안녕하십니까? 박군배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변압기의 등가회로를 페이저도로 작성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원리에서부터 그 다음에 등가회로 작성 그리고 페이저도 작성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할 줄 알아야 되겠죠. 특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변압기 등가회로와 페이저도까지는 반드시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페이저도를 보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더 등가회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페이저도를 두 가지 페이저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첫 번째는 그림과 같이 작성하는 페이저도입니다. 여기에 지난 시간에 그렸던 실제의 등가회로가 있죠. 변압기의 정확한 등가회로가 되겠죠. 정확한 등가회를 보고 페이저도를 작성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같은 등가회를 보고 또 약간 다른 관점으로 그려놓은 거죠. 두 가지 페이저도를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페이저도를 다 각각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관점이 좀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저도를 그릴 때 이와 같이 그리는 페이저도 맞는 페이저도고요. 이렇게 그려도 맞는 페이저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다 보면 변압기의 등가회를 보고 작성한 페이저도가 이렇게 작성된 페이저도가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작성된 페이저도가 있습니다. 두 개 다 맞는 페이저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약간 관점이 다르다는 거에요. 이것은 이 페이저도는 물론 지금 다 감극성 기준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감극성에 대한 변압기를 놓고 작성을 하는 건데 이 페이저도는 원래 본래의 위상특성을 고려해서 작성한 거예요. 본래의 위상특성을 고려해가지고 무슨 약이냐면 V1과 E1 이 두 개의 위상관계에 본래의 얼마 위상이 떨어졌다고 해서 180도가 차이가 나야 된다겠죠. 여기 회로를 이렇게 돌려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려보면 이게 키로이프 전화법주의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놓고 여선상에서 쳐다보고 여기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려서 답하면 기절력을 답치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순방향 순방향 기절력에 대한 순방향 얘도 이 방향으로 잡고 얘도 이 방향으로 잡았을 때 두 본질적인 위상관계는 180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 위상차가 180도 차이가 나야 된다. 이게 이제 본질적인 위상이라고 그러죠. 또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이 두 개의 위상은 또 어떻게 된다. 동상의 감극성이죠. 감극성에서는 항상 동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전류는 어떤다. 전류는 본질적으로 두 개가 본질적으로 몇 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 감극성이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감았고 그래서 두 개의 본질적으로 180도 위상차가 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를 고려해서 본질적인 위상관계를 고려해서 그려놓은 페이저도가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려진 페이저들은 약간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작성한 페이저도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본질적인 위상이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작성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페이저도를 작성할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해도 내가 기준만 명확하다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처럼 작성해도 맞는 것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먼저 이 페이저도를 먼저 여러분들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위상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실용적으로, 실무적으로 내가 사용할 때 뒤에 나올 그런 페이저도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릴 때 2차측 이렇게 할까요? 여기서부터 먼저 그려나가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럴 때 한번 여기에 대한 전압방정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전압방정식을 세워보면 E2는 이렇게 세워봅시다. E2는 잡2, 그 다음에 플러스 I2에다가 R2 플러스 JX2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전압방정식이죠. 자, 그럴 때 이 페이저도를 그릴 때 가장 먼저 그릴 거는 뭘 선택을 하는 게 기준이라는 게 있으면 페이저도를 그릴 때 가장 편하잖아요. 기준을 뭘 잡느냐에 따라서 페이저도를 그릴 때 좀 어렵게 그려지기도 하고 좀 쉽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뭐가 되냐면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이거 파이입니다. 파이입니다. 주자속이죠. 이 자속을 기준으로 삼으면 가장 그릴 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려나갈 때 어디가 기준이 잡히냐면 얘가 잡히면 얘보다는 이 자속과 유기기전력과의 위상관계는 어떤다고 그랬냐면 원이 된 이는 마이너스 dt분의 d5라고 그러죠. 원인이 된 이 자속과 이 유기기전력과 관계는 이제 90도 당연히 위상차가 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원래는 이 마이너스가 없으면 어때요? 얘가 앞에 있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가 있어서 원래는 얘가 뒤지게 되죠. 원인이 된 자속보다 유기기전력이 몇 도 뒤진다고요? 90도 뒤진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꼭 이렇게 해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늘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유기기전력은 어쨌든 E1하고 E2는 여기서 그릴 때 기본적으로 위상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상관계가 일단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1대1 변압기 가지고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1대1 변압기. 뭐 다른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다른 요소까지 넣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대1 변압기 가지고 그린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려놓은 것 가지고 이제 본수비를 고려해가지고 조금 더 약간 다르게 그릴 수는 있겠죠. 근데 위상은 변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기준이 잡히면 누구의 기준이 바로 잡힌다는 얘기예요? 얘의 기준이 바로 잡혀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여기가 그려지는 거예요. 첫 번째 얘를 그리면 두 번째 얘를 그리면 되죠. E1, E2. 크기가 같아. 그러니까 1대1 변압기니까 크기를 그냥 같이 놨어요. 그러니까 위상의 위치를 가장 더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릴 때는. 자, 그러면 이게 잡혔으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는 여기 기준이 잡혔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거꾸로 그려나갈 수가 있죠. 거꾸로 그려나갈 수가 있는데 항상 페이저들을 그리려면 존류에 대한 정의는 해줘야 돼요. 존류에 대한 정의. 어떤 존류가 지금 흐르고 있느냐. 지금 어떤 부하 조건이냐가 바로 이제 존류에 대한 조건이 되겠죠. 그런데 특정한 어떤 조건을 누가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일반적인 조건에서 그린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돼요? 전압분한 존류가 뒤지는 지상의 부하 조건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보다 얘가 뒤지겠지만 적당하게 얘가 뒤지는 I2를 갖다가 잡았습니다. 여기 전류보다는 전압보다는 뒤지는 위치에다가 지상에다가 잡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적인 부하 운전을 고려했을 때의 위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부를 갖다가 내가 제가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잡혔으니까 나머지 이쪽을 다 완성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페이저들을 그릴 때는 V2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전압강화 도에서 E2를 찾았는데 E2가 먼저 있으니까 있으니까 전압강화를 갖다가 먼저 여기다 붙여보죠. 전압강화는 이렇게 되겠죠. 어... 여기 부분이요. 여기 부분 I2, R2가 되겠죠. I2, R2는 이게 I2가 정해져 있으니까 I2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내려와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내려와 볼까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플러스 I2에 J, I2에 X2 이렇게 되겠죠. 여기 부분이요. 여기 부분 자, 여기를 먼저 여기를 먼저 잡아보잖냐고 그러면 여기는 전류보다도 90도 앞선 거죠. J가 있으니까 여기 J가 있으니까 전류보다 90도 이상이 앞서니까 전류가 이거니까 여기보다 90도 앞선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이런 전압강화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더해질 거란 얘기죠. 여기서 더해질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얘는 J가 없죠. 전류랑 동상이죠. 그러니까 전류랑 나란하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를 먼저 붙여 나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V2 위치를 이제 거꾸로 찾는 거죠. 그러면 여기 V2 위치가 여기가 되는 거겠죠.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이거 좀 거꾸로 그린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서부터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이걸 붙여 나가는 게 이 두 개의 전압강화가 여기 V2에 더해진 게 E2니까 거꾸로 추정해서 나간 거죠. V2 위치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2차측은 다 그려졌네요. 여기가 이제 V2하고 I2 여기가 2차측 부하역률이 되겠네요. 2차측의 스타2 자 어렵지 않습니다. 2차측으로 넘어오는데 이거 여기서는 뭘 먼저 체크를 하냐면 전류를 먼저 잡고 갑니다. 왜냐하면 2차측의 전류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기준을 잡아 놨기 때문에 그럼 1차측 전류는 어떨 것이냐. 즉 이 전류를 이미 잡았자 그럼 이 전류는 이 전류잖아요. 그죠. 지금 1대1 변화기에는 같은 전류라고 했잖아요. 근데 같은 전류인데 위상은 몇도 틀어진다. 그죠. 본질적인 위상을 지금 살려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도 틀어지게 돼 있어요. 몇도 여기 전류가 180도 틀어진다. 몇도요? 180도 그러니까 여기 위치니까 1차측의 I1- 여기가 I1-죠. 원래 I1이라고 썼는데 여기에 실제 전류가 이 전류하고 이 전류랑 지금 합성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얘가 다시를 찍어서 양보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I1-하고 I2가 뭐냐면 대응하는 전류죠. 근데 위상차가 본질적인 위상은 180도 틀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180도 밑에다 딱 그려주면 되죠. I1-를 이거는 그러니까 I2가 있기 때문에 I1-는 이미 결정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I1이라고 하는 전류는 이 I1이라고 하는 전류는 이거 이제 전압방식 세워서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럼 I1이란 전류를 위치를 먼저 잡을 수 있다니까 I1이란 전류는 I1-에다가 I1- 지금 이 전류에다가 뭐가 합성된 거라고요? 여자 전류가 합성된 거죠. I0 여자 전류가 합성된 거니까 이 전류 위치 잡았잖아. 이미 잡아적기니까 이 I0만 잡으면 되겠네요. I0은 누구하고 누구의 합이에요? 이건 또 다시 I0은 Im하고 플러스 I1이 철수선 전류고 이거는 자화 전류가 되죠. 이 여자 전류는 철수선 전류와 자화 전류의 실질적인 합이죠. 그런데 이 I1은 얘는 누구랑 동상이냐면 이 자석과 동상이겠죠. 당연히 이 전류하고 얘가 한 쌍이잖아요. 이 전류에 의해서 얘가 만들어졌으니까 무슨 말이냐. 알겠죠. 자화 전류에서 이 자석이 만들어지면 이 전류하고는 I1과는 완벽하게 동상이 되어야 되겠죠. 미치적으로 보면 그림을 그릴 때 그 대신 여기 작게 그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I를 이만큼 그렸으니까 이거 원래는 더 짧은데 그러면 안 보이니까 여자 전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작게 스케일링을 좀 작게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전류까지 합성된다겠죠. 그런데 이 전류는 이 전류는 철수선 전류죠. 손실 전류죠. 즉 저항으로 들어가는 전류잖아요. 저항으로 둘러가는 전류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죠. 여기가 여기가 그대로 넘어오면 그냥 E죠. E1이죠. E1 앞으로 있으면 E1하고 E1의 전압과 동상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저항으로 들어가는 전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E1이 원래 여기 있죠. 절대위상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로 뒤집으면 이쪽 위치가 되겠죠. 이쪽 위치가 되죠. 왜냐하면 이 전압하고 이 전압은 원래 본질적으로 180도 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80도 틀어있는 위치에 벡터도를 못 그리니까 어떻게 되요. 여놈을 갖다가 뒤집은 거예요. 이쪽으로 마이너스를 해주면 이 원을 뒤집으면 이렇게 180도 돌리면 마이너스 돌리면 180도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여놈 여놈 여놈과 뭐냐면 동상 동상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저항에 흐르는 전류로 모델링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철수원 전류 철수원 전류가 자화전류보다는 사이즈로 보면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훨씬 좀 작게 그려주면 돼요. 작게 IM보다는 II가 훨씬 작아요. 매우 작아요. 매우 작아. 그러니까 실제는 굉장히 작은데 그냥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너무 작게 그리면 또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림을 그리더라도 IM을 II보다는 더 길게 그려주는 게 기본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이 두 개가 합성된 게 이 두 개가 합성된 게 I0는 IM하고 II가 두 개 합성된 게 결국 여자 전류가 된다. 여자 전류가 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I1은 I1은 이 전류하고 두 개 전류의 합성이니까 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들 강의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I1하고 I2는 그러면 실체적으로 CT가 측정될 때는 이 전류하고 이 전류가 측정이 되겠죠. 이 전류가 이 전류가 측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CT는 이 전류하고 이 전류가 합성치가 측정되니까 이 두 개의 전류가 어떻게 됐냐면 정확하게 180도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180도 되는 전류는 이 전류하고 이 전류 관계죠. 실체적인 전류는 이 전류가 이 전류가 측정이 되니까 정확히 180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거죠. 원래 180도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약간 차이가 나잖아요. 이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180도보다는 사실은 조금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무슨 이야기 또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도 좀 있었냐면 앞에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면 나와 있어요. 부하가 그 풀로드에 가까우면 즉 정격에 가까워지면 이 전류가 커지면 커질 수란다. 이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자 전류의 크기는 점점 더 무시돼요. 왜냐하면 여자 전류는 항상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 전류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류분은 무시가 되기 때문에 거의 위상이 거의 몇 도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죠. 풀로드에서는 거의 180도에 더 가깝고 거의 무시할 정도로 이 차이라는 것은 거의 줄어들 거고 그 대신 경부하 때 아주 부하가 적을 때는 I0가 상대적으로 위상을 좀 더 많이 틀리는 쪽 즉 180도 보다는 많이 벗어나게 하겠죠. 페이저도만 보더라도 그런 것들도 우리가 페이저도 잘 그려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먼저 1차측을 그리기 전에 뭘 먼저 잡아버렸냐면 I1의 페이저도상 위치를 위상위치를 먼저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이쪽에 전압은 이쪽에서 그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I1이 이거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다 아래를 부하하지 않습니까? 아래를 부하니까 당연히 전압보다는 전류가 뒤져야 되니까 전압이 이쪽에 그려지는 게 맞겠죠. 전압이 이쪽에 그려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전류가 전압보다 앞서니까 여기에 그려진 게 당연히 맞을 거고 여기다 그려지는 게 맞을 건데 얘랑 얘랑은 두 개를 본질적으로 E1하고 V1은 원질적으로 180도 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백토소를 맞추기 위해서 백토소를 여기랑 같이 짝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180도 돌려놨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1차측의 전압방식 형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V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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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E1 E1 얘는 갖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이미 틀어놓은 거예요. E1 E1 플러스 그 다음에 I1에다가 여기 전압강화가 들어가면 되죠. R1 플러스 J에 X1 이렇게 되어주면 되죠. 이걸 갖다가 그려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이미 여기 있는 걸 뒤집어서 놨기 때문에 이걸 미리 자리를 잡아 놓은 거죠. 이걸 잡아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다가 전압강화가 보태면 되겠죠. 전압강화가 I1이 있으니까 I1 R1 I1 R1 저항 이 곤선의 저항에서 전압강화는 이거랑 나란하게 그려주면 되겠죠. 항상 여기서도 곤선의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설 리액턴스라 곤선의 저항보다는 항상 더 커 기본적으로 더 커 그러니까 얘의 길이보다는 얘가 길게 그려주는 게 기본계에요. 여기서도 그렇겠죠. 여기서도 얘 보다는 얘가 더 길게 그려주는 게 기본계에요. 자 그래서 I1 여기는 물론 얘랑 동상으로 나란하게 그려줘야 되고 I1 R1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리면 이쪽으로는 90도 앞서게 그려주면 되죠. 90도 앞서게 그려주면 되죠. J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전압강화랑 합쳐진 게 이거다. V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린 게 바로 본질적인 위상을 살려서 그린 그림이다. 그러다 보니까 1차측하고 2차측하고 뭐냐면 폐조도가 갈리죠. 이쪽하고 2차측은 이쪽에 그려지고 1차측은 여기다 그려지게 되죠. 이게 좋은 사람들은 이게 내가 해석하기에 편리한 사람들은 이런 폐조도를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조금 약간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뭘 먼저 그리라고 했어요. 자속 자속 유기기전력을 일으키는 자속을 기준으로 이 폐조도를 그리는 게 좋다. 이렇게 자속을 그리고 나면 유기기전력의 위치는 이미 잡히죠. 유기기전력의 위치는 잡히죠. E1 E2 이렇게 잡히죠. 그죠. E1 E2가 잡히죠. 지금 1대1 변화기라고 생각하고 그리자고요. 너무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자 위상의 위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자 E1 E2가 90도 뒤진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90도 뒤진 위치에 있죠. 그러면 2차측 등가율을 보면서 우리가 전압방정식 전압방정식 E2는 V2에 플러스 I2에다가 R2 플러스 J에 X2 이렇게 됐었죠. 자 이걸 이제 여기가 이미 잡혔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그리는 거죠. 그럴 때 이 전류는 내가 설정한다겠죠. 자 지금 일반적인 부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자. 이렇게 보자는 이야기죠. 지상의 부하로 놓고 전압보다는 뒤진 위치 이상의 뒤진 위치로 이렇게 잡아 놓으면 좋을 것 적당히 이 정도 위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잡으시면 되고 그럼 이제 거꾸로 얘를 설정해놨으니까 지금 거꾸로 얘를 찾아가는 거죠. 원래는 보통 페이저들 얘를 기준으로 그리기 시작했는데 얘가 이미 기준이 잡혔으니까 이 전압강화가 더해진 도에서 얘랑 더해가지고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꾸로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거꾸로 가는데 여기서부터 I2에 J의 I2에 X2 그러면 여기다 90도 위치죠. 90도 이게 되겠죠. J의 I2 X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놈과 나란한 I2에 전압강화 더해지면 이거는 전류랑 나란히 나란히 근데 짧게 좀 그려달라는 이야기죠. I2에 R2 이렇게 이 전압강화가 합쳐져서 E2가 됐으니까 그전에 이게 여기가 여기가 V2가 되면 되겠죠. 여기가 2차측 역률각이 되겠죠. 2차측 2차측에서 바라본 역률각이 되겠죠. 그러면 2차측은 다 그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차측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1차측으로 넘어올 때는 I2를 갖다가 여기가 I2죠. I2를 이미 설정해놨면 I1은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I1은 이미 결정이 되는데 1대1 변화기랑 똑같이 길이를 똑같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180도 돌아가면 되죠. 180도 여기가 돌아가 있으면 되죠. 여기 위치를 갖다가 I1에 다시 라고 찍어야 돼요. 다시 2차측 부하전류 1차측 부하전류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두 개의 본질적인 위상은 몇 도 차이라고요? 180도 차이다. 자 그리고 여전류에다가 뭐가 도해진 게 실제 1차 전류라고요? I1에 실제 1차 전류는 I1 다시에다가 뭐가 도해진 거예요? I0 즉 여자 전류가 도해진 건데 이 여자 전류를 또 분석해 보면 I0는 또 뭐하고 뭐가 뭐의 합이냐면 이거의 합이다. 근데 이 전류는 이 전류 자화 전류는 누구랑 이상이 완전히 똑같아요. 누구랑 완전히 이상이 똑같아요. 이 놈은 얘랑 얘를 만들어준 전류니까 얘랑 이상이 같아야 되죠. I1 여기다 잡고 자 그 다음에 이 놈을 갖다가 미리 미리 이 원을 갖다 이쪽으로 돌려놓습니다. 어차피 전압은 1차측 전압은 여기서 여기보다 전압이 앞에 있겠죠. 당연히 지상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에 그려질 거니까 여기는 이 원을 갖다 미리 돌려놓자 그러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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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위상을 갖다 180도 틀어놓은 거예요. 페이지오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기전력 이 전압에 나란하게 나란하게 무슨 전류가 그려져야 돼요. 철선 전류가 그래야 되겠죠. 전압에 나란하게 왜냐하면 아래 그러기 때문에 동상이 돼 전압과 동상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있었죠. 여기에 전압이 여기에 걸린 전압이 이 원이 걸리죠. 틀어놨죠. 그죠. 이 전류는 이 전압과 동상이 되야 되겠죠. 얘는 당연히 90도 위상차 당연히 여기는 90도 위상차 가 나고요. 근데 여기를 갖다 조금 작게 그려라. 왜냐하면 이 전류가 거의 대부분 이 전류가 굉장히 작거든요.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정도 우리가 실제 어떤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실체적인 그런 느낌을 더 알게 되거든요. 이런 걸 그리더라도 우리가 이 값의 규모를 알고 그리는 거랑 모르고 그냥 그린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값을 넣어놓고 한번 검토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합성치가 이 두 개의 합성치가 결국 여자 전류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합성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이제 I0가 되겠네요. 이게 실제 여자 전류란 말이에요. 이 여자 전류랑 얘랑 합쳐진 게 합쳐진 게 얘랑 이렇게 합쳐진 게 합쳐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합쳐야 되겠죠. 이렇게 평행사변형 배출 그렇게 잘 오토캐드 같은 걸로 그리면 참 좋겠죠. 여기가 이렇게 쭉 그려진 여기가 뭐랐냐고요. I1이 된다. 실제의 1차 전류가 된다. 그래서 실제의 1차 전류는 180도는 아니다. 실제는 180도가 아니라 약간 180도만 조금 더 줄어드는 게 되겠죠. 자 I1이 결정됐으니까 이제 I1의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됐으니까 이제 이쪽 페이저더를 완성할 수 있죠. 그러면 1차 측에 그걸 보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플러스 I1에 R1에 플러스 JX1 이렇게 되겠죠. 이걸 갖다가 그런데 기준이 이미 잡혔으니까 기준이 잡혔으니까 전압강화 보태면 I1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그려본 거죠. 그래서 저항에서 전압강화는 I1과 나란히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대체 잡게 I1 R1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여기엔 X1에서 전압강화는 누설 리액턴스죠. 누설 리액턴스라고 그러죠. 조금 여기에는 90도 정도 조금 더 길게 길게 그려죠. J의 I1에 X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거에서 전압강화가 더해진 게 이제 바로 여기가 뭐가 된다 V1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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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라고 하면 되겠죠. 1차측에서 바라본 역률각이 되겠죠. 1차측 역률각 2차측 연륜각 여기까지 그려지면 페이저 도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페이저 도를 그릴 때 전압강화가 다 세워야 되지만 우리가 본질적 미상관계를 갖다 파악하고 어떤 의도로 그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저 도를 그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준 기준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 기준이 먼저 그려지면 얘를 잡을 수가 있죠. 얘를 잡아주면 여기에서 기준이 먼저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얘를 완성시킬 수가 있죠. 물론 전류는 내가 설정하는 겁니다. 설정 어떤 부하 조건이냐 내가 진상운전을 한다 그러면 완전히 연페이저 도는 완벽하게 다르게 그려야 되죠.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다 그려야 되겠죠. 전류를 설정하면서 그려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기준이 될 만한 것을 우리가 잘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응용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페이저 도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냥 권장을 드릴게요. 이게 너무 익숙하면 자연스럽게 다무가 같은 페이저 도로 우리가 이와 같은 페이저 도를 쓰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뭐 쓰셔도 됩니다. 자 이 페이저 도는 약간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실질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서 실제의 어떤 측정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자 V1과 얘 관계도 실제로는 몇 도 위상차가 틀어져 있다고요? 180도가 틀어지니까 정상이야 본질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얘를 측정할 때는요 측정을 할 때는 이렇게 측정을 하죠. 이런 방향으로 이게 아니죠. 이게 보세요. V1이고 여기가 E1일 거 아니에요. 여기 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QF 법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려봐야죠. 루프 내에서 돌려봐야 되죠. 그러면 얘도 이 방향으로 놨을 때고 얘도 이 방향으로 놨을 때고 이게 순 방향인 거죠. 이게 더했을 때 뭐냐면 0이 되는 거죠. 기절력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렇게 놨을 때가 본질적으로 얘 위상을 보는 방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대개 측정을 할 때는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써보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적용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플러스로 놓고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놓잖아.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실제로 볼 때는 이렇게 많이 돌려서 본다는 이야기죠. 무엇처럼요? 전압 강화처럼 돌려서 본단 말이에요. 순방향으로 안 보고. 그래서 제가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실질 측정을 할 때는 여기다가 여기다 단자를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오실로스코프가 있다. 그러면 단자를 갖다가 플러스 단자가 있고 마이너스 단자가 있을까 플러스 단자를 여기다 여기 될 거예요. 코일의 이 부분에다 된다는 이야기죠. 플러스 단자를 여기다 될 거고 마이너스 단자를 여기다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측정하는 거거든요. 순방향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이게 순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여기다가 플러스를 대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측정은 안 한다고.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우리 코일에다가 전압이 있고 코일에 전압강압을 측정할 때 어떻게 코일에는 전압강압으로 측정하잖아요. 전압강압 방식으로 측정하잖아요. 이렇게 놓고 얘는 이렇게 측정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즉 여기다가 오실로스코프 볼 때 여기다 플러스 단자를 대고 여기다 마이너스 단자를 대고 대고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집어진 거지. 그러면 아까 우리가 180도 틀어졌다고 했지만 제가 이런 실질적인 관점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본다. 본질적인 이상이 아니라 실제 어떤 측정이라든지 그런 관점 얘를 갖다 전압강압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얘는 뭐로 취급해도 된다냐. 동상으로 그냥 취급하고 우리가 다뤄도 크게 문제가 없다. 우리가 본질적인 이상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동상으로 얘를 갖다 동상으로 그 대신 측정을 갖다 뒤집어놓고 측정한다고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I1하고 I2의 관계도 그렇죠. 원래는 본질적으로 몇 도 틀어져 있다고요? 동일한 기준에서는 180도 틀어져 있다겠죠. 본질적으로는. 근데 제가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것과 이것은 뭐냐면 전류 방향을 이미 틀어놨잖아요. 얘는 들어가는 전류고 얘는 나가는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면 전류를 측정할 때 CT를 측정할 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측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류는 동상으로 측정이 되죠. 전류 방향을 한번 틀어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앞전 시간에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고 페이저들을 작성해도 무리가 안 간다는 이야기죠. V1하고 누구랑 위상이 같다고 놓고 얘랑 위상이 같다고 놓고 그 다음 얘랑 얘랑 위상이 같다고 놓고 페이저들을 작성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무적인 입장에서 실용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페이저를 작성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그리는 걸 먼저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를 먼저 하다 보면 아 1차 측조료고 2차 측조료는 원래 그냥 위상이 같다. 그 다음에 얘는 얘는 그냥 위상이 같다. 이렇게 그냥 잘못 생각할까 봐 그래.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기억을 했다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가면 꼭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일이 또 생겨.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무조건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응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아 이거는 우리가 돌려놨기 때문에 이건 동상으로 측정되니까 실무적으로 동상으로 이렇게 보고 해석해도 상관없어. 얘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해석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페이저들을 볼 때 이렇게 작성한 게 나는 좀 보기가 더 좋아. 난 저렇게 작성하는 게 내가 이해하기 편해. 그런 관점만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페이저들을 그런 관점에서 페이저들을 그릴 때는 아까는 뭘 기준으로 했냐면 이걸 기준으로 그리니까 조금 각을 잡기가 편하더라.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그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는 게 더 편하냐면 그냥 V2를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잡았듯이 얘를 기준으로 그려도 돼. 이렇게 기준으로 잡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그려보면 자 그러면 여기 전압방정식을 세워봅시다. 자 E2는 자 V2 V2에다가 요 전압강화가 더해주면 되죠. I2에다가 R2에다가 JX2 이렇게 되면 되죠. 자 얘를 갖다가 기준으로 그리자. 우리가 평상시에 그리던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죠. 여기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그리기는 조금 더 쉬워요. 이 방법이 자 V2 얘를 갖다가 기준으로 빨간색으로 해놨죠. 기준이니까 기준으로 페이저도는 제일 중요한 게 작성할 때 기준이 먼저 잡혀야 그 다음에 그림이 그려져. 자 얘를 갖다가 기준 잡았으면 레퍼런스로 잡았으면 그 다음에 뭘 설정하라고 했죠. 전류를 설정하라고 했죠. 전류를 설정할 때 어디서 설정하라고 했어요. 일반 부와 데타2만큼 뒤지도록 이렇게 녹색으로 I2를 딱 그려놨죠. 자 이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페이저도를 완성시킬 수 있죠. 여기 전압강화를 더해서 이 툴을 그리면 되겠죠. 자 I2랑 나란하게 저항이니까 그 다음에 여긴 좀 길게 전류보다는 90도 앞서게 전류보다는 90도 앞서게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 위치가 어떤 위치가 된다고요. 이 합성치가 I2가 될 거다. I2가 되면서 이 놈은 이 놈하고 이 놈은 두 개는 우리가 동의상이라고 했잖아요. 동의상 그러니까 동의상이니까 1대1이니까 여기 같이 놓으면 되겠죠. 1대1 변압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해서 아 곤수비가 좀 있을 때는 어떻게 그릴 건가. 그럼 또 길이만 조금씩 차이를 두면 되겠죠. 이게 많이 익숙해지면 많이 익숙해지면요. 2원 2, 2 자 그러면 2차측은 여기서 이렇게 완성이 되죠. 2차측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 그러면 1차측으로 넘어올 때는 이걸 먼저 정의해 주셔야 되잖아요. 자 I1 다시 정의해 줘야 되잖아요. 아까는 180도 밀었잖아요. 근데 지금 180도가 아니라 똑같은 위치에다 놔야죠. I1 다시 I1 동상으로 지금 놓고 놨잖아요. 동상으로 놨잖아요. 그러니까 I1 다시 똑같은 위치에다가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류하고 이 전류의 합성치가 이거니까 이 전류를 결정을 해놔야 되잖아요. 이 전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똑같이 I0가 어떻게 흐를 것이냐. 자 그러면 보세요. I0는 I0는요. Im의 Ii 이거 됐죠. 그렇죠. 근데 이 전류는 어떻게 전류냐면 이거죠. 얘가 여기 위치가 이미 잡혔잖아요. 여기 위치가 잡혔잖아요. E1, E2 잡혔으니까 얘를 만들어준 좌석의 위상은 여기에 있겠죠. 90도 얘보다 90도 위치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지금은 여기다가 90도 뒤진 위치에 놔뒀죠. 여기에 파일을 갖다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기다가 여기를 갖다가 여기를 이 관계를 갖다가 동상이라고 취급해버렸잖아요. 얘가 얘를 돌려놔 버렸으니까 얘를 돌려놔 버렸으니까 소위 말하면 이거 된 거야. E1은 그냥 이렇게 된 거야. 마이너스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냥 디파이인 거야. E1, E2는 지금 Dt분에 디파이. 마이너스를 없애뻔 거야. 그죠? 이렇게 지금 보자고 했잖아요. 요랑 얘랑 동상이라도 그러니까 이미 돌려놓고 봤으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뒤지지. 얘가 미분되면 구입도 앞선다니까 얘가 앞에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준이 딱 잡혀야지만 이런 걸 할 수가 이런 걸 하도 해도 안 헷갈려. 근데 이게 안 잡혀있으면 이거 그리다가 저거 그리다가 기준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도대체 이런 페이조돌 그려야 맞는 거야. 저 페이조돌 가 맞는 게 어떤 게 맞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야 되죠.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 포기하게 되죠. 어떤 게 맞 하나 결정해도 어떤 게 맞다 틀리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해버려야 돼요. 그렇게 마음 아프죠. 둘 다 맞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다 기준이 약간 달랐다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자리가 되니까 이 전류가 흐르는 것은 이 놈과 똑같은 위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 2원하고 ii 여기는 저항에 흐르는 거냐 이 놈하고 동상으로 흐르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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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는 2랑 기전력과 동상으로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길이는 좀 작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그거다. i0다. 그렇죠. i0가 잡혔으니까 i0하고 얘 둘이 합친 것이 이거니까 평행사변 별쪽에서 그림이 쭉 나오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잡혔으니까 이거는 완성하면 되죠. V1은 V1은 E1에 플러스 I1에 R1 플러스 JX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미 있죠. 여기가 여기가 이미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전압강을 보태면 되겠네요. 전류가 이거니까 이 전류 이 전류랑 위상이 나란하게 I1 R1 해주면 되겠네요. I1 R1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90도 앞서도록 여기 여기 리액션스 부분 누설 리액션스 해서 더한게 V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상관계는 V1 I1 그 다음에 여기는 V2 I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페이저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끝내려고 그랬는데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페이저도는 미리 그려놓은 거요. 다 이미 그려놓은 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그려보죠. 이것도 이것도 그려볼게요. 기준을 여기서는 뭘로 잡으라고요? 자 여기서는 2차측 전압 V2를 기준으로 그리는 게 좋다. V2 V2를 먼저 그렸습니다. V2를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음 전류 기준을 잡는 게 좋다. 전류 기준을 잡을 때 지상 위치로 잡는 게 좋다. I2 그러면 여기가 세타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차측 전압 방정식 여러분들은 등가율을 보면서 작성하면 돼요. V2에다가 V2에 E2 플러스 I2에 R2 플러스 JX2 이렇게 되겠죠. 바뀌었죠. 여기가 바뀌었죠. 여기가 E2가 되죠. E2에 V2가 되죠. 얘가 이제 기준. 기준이 되니까 여기 전압 방정식 더하면 E2가 되겠죠. E2를 그려볼게요. 자 여기 정황에서 전압 방정식 나란히 그려주면 되겠죠. 아주 좀 짧게 그리죠. I2 R2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90도 앞서게 좀 더 길게 J의 I2 X2 이 두개 합친게 E1 E2 E2나 E1 지금 1대1 변압기를 놓고 보면 같은 위치 에다가 같은 위상 위치에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2차측에 2차측에 전압 방정식 이제 완료가 되어있죠. 완료가 되죠. 그리고 나서 미리 이거 잡을게요. 얘를 만들어준 자석 자석은 이때는 지금 90도 얘가 이렇게 만들어놨죠. 90도 자석 파이 파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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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 E2하고 90도 원래는 얘가 더 90도 앞서야 되는데 지금 얘를 갖다가 돌려놓은 거죠. 그죠. 위상으로 돌려놓은 거죠. 자 그러면 여자 전류 I1 I1 다시는 이미 결정된 거죠. 여기가 2차측은 여기가 I2하고 I1 다시는 같은 거죠. 같이 동의상으로 보자 했잖아요. 그죠. 측정상 이렇게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되게 일반적.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동상으로 놓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1을 결정했다. I1은 I1 다시에다가 I0가 되는데 I0는 누구랑 누구랑 합성실하고 Im의 I 철선 전류에 합의라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자석과 나란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그런데 이 전류는 좀 짧게 그려줘야 되겠죠. Im 자 그 다음에 I1 철선 전류는 전압 얘랑 동상 위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짧게 여기보다는 훨씬 짧게요. 너무 짧으면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적당히 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두 개를 합성한 게 합성한 결과가 이게 I0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성하면 두 개를 합성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가 I1 이렇게 되겠죠. I1까지 잡았으니까 I1을 잡았으니까 1차측 전압 방정지 보면 V1이 되겠죠. V1 자 V1 V1에다가 플러스 E1 플러스 I1에 R1 플러스 JX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면 되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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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여기 여기 기준이 이미 잡혀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압강 한번 보태면 되겠네요. I1 R1 그러니까 I1이 여기 있으니까 요거랑 나란하게 요거랑 나란하게 I1 R1 그래주면 되고 요거랑 위상 90도 앞서도록 I1 X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요 두 개 여기서 합쳐진 게 이게 뭐가 돼요? V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기가 아 세타1이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바다eteraut 11a 게세타2 222 212 222 233 233 232 221 233 243